박미진씨 팬미팅 때 이재훈씨 포토타임에서 내 마음속에 저장 이거 해주셨는데 오늘은 한 번 더 보고싶어요 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제스처가 돼서 박지훈이신가? 박지훈 그죠?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팬들께서 이렇게 저기 한 번 보고 지금 카메라 보시는 분이 캡처할 수 있게 네 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대고하세요 거기서 해도 돼요 잠깐만요 원샷으로 잡아드리라 네 마음속에 저장 참 너말하게 해도 멋있어요 그죠? 저장 부끄럽습니다 원래 이런 거 할 때 되게 민망하죠 그죠? 그렇죠 원래 내 마음속에 저장이잖아요 그죠? 네 내 마음속에 근데 네 마음속으로 그냥 드려버리는구나 네네 근데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짓궂은 게 이렇게 민망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거잖아요 잘생긴 사람들이 민망해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민망해하는 모습을 음 음 음